우리가 어르신 돌아가셨잖아 그러고 나서 마음이 돼가고 굉장히 울적하더라고 아까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따님이 그 어머니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네 합시다 아유 슬퍼 죽겄어 아무리 그래도 그 어르신 이야기 우리가 하면서 그래도 어르신이 그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나는 뭐 생경 뭐 가서 어르신 뭐 한번 저기도 안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가셨다고 하니까는 이제는 딱 이렇게 그렇게 되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박을 타고 비단 타령을 우리가 했었지요 비단 타령 한번 하고 넘어가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그게 만만치 않더라 탁 박을 쪼개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왠강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디 남의 바다 유순물들도 터겄다 홍보가 좋아하라고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디 왠갓 비단이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소간 구상 삼백척 헌젓 다 일광단 고소대 악양두구 골척 서헌 남이가 골광단 서왕 부여지연 허 진상허던 천도만 천하 구중 산척 안척목 그려내던 지도만 천하 구중 산척 안척목 그려내던 지도만 남양초당 경조군디 전하영화룡단 사회가 부근은 소란은이 되고 함성의 영초단 풍진을 시르르르 꼬렁신이 태평군군 대원단 염불타령 지워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금방 골방 바로다지 복화색인 환장은 초당전 화개상의 머루타래 보도문 화랑춘성 만화방창 동결 분분의 화초단 꽃숲불접까지 엉클어빠졌다는 줄문 통영질 대모반의 안성유국이 대전문 남구영월 격양가에 배부르다 함포단 알뜰사랑 정덕언님이 나를 버리고 가기죠 두손길 덕뻑 찾고 가지말라 뚜리불수 인보내고 골로 안저거 특수공방해상사단 주월척박공단이여 심산궁곡성임간에 무섭다 우피단 승인조근양태문 인정있는 인조사 두기다 남북수단 부식과괴계공초단 행실 부족의 쾌초단 철개인도원 송죽단 서구렁석적샘발랑릉 도방주 청사홍사종견이며 백남릉 흠남릉 워라사주 탕릉포 융포 세양포 수수 동무주 경상도구 광저포매매 응원정에 갑사로다 대중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명 전세마포 강진아주 극상세목이며 한산세무신 생수삭발갑진고사 관사 청공단 웅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구조 굽니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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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누라 나왔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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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소년의 복이 그리웠으니 맘껏 골라보소. 무엇이 좋은가. 나는 평생 소원이 도란 순화색 사모장 저고리가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무엇이 좋소. 나는 제비 운공을 생각하더라도 끊지 않은 흑공단이 제일 좋대. 그럼 영감이 먼저 한번 꾸며 보시오. 흥보가 흑공단으로 한번 꾸며 보란디. 흑공단 망건. 흑공단 각건 시작. 흑공단 망건. 흑공단 망건. 흑공단 각건.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주르막.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주르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보선 흑공단 대님. 흑공단 보선 흑공단 대님. 흑공단으로 수건을 트그르고. 흑공단 대님. 흑공단 대님. 흑공단 대님. 흑공단 대님. 흑공단으로 수건을 트그르고. 흑공단 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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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공단 송화색 어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단위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단위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솥솟고 송화색 벗어난 송화색 솥솟고 송화색 벗어난 송화색으로 손쓰건 헐들고 송화색으로 송화색 손쓰건 헐들고 어떠어 쏘네 맥시 어떠어 쏘네 맥시 심플하지만 뭔가 달아올리고 저기 하는 게 그때 그 자리에서 안 해주면 너무도 밋밋한 거야 그래서 다시 흑공단망언 흑공지단 흑공단 망건 시작 흑공단 망건 흑공단 그가 끈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두루마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벗은 흑공단 대님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남자잖아 양반이고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남자잖아 양반이고 어떤 간에 맥시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어떤 간에 맥시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내 손을 들고 들고 헛다 쏘네 맵시 여자니까 명랑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